네 저는요 강수리 씨를 보면요 가슴이 너무 뿌듯해요 왜요? 왜 보통 여자 가수들은 생명력이 짧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꾸준히 항상 시도를 하시고 변함없이 또 사랑받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죠 요즘에 여자 가수 후배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굉장히 선배로서 뿌듯하죠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자 스토리에서 더 많이 많이 분발해서 오래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왜 강수리 씨 하면 보호해주고 싶은 욕망이 막 끓어올라요 저는 남자들이 제가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보호해주는 거 더 좋아해요 그러세요?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? 어떤 스타일? 저요? 스타일은 원래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마음이 넓은 남자 제가 보호해주고 싶은 남자 네 그러면 어떤 때 반대로 남자를 보호해주고 싶으세요? 남자와 친구 만나면요 거의 보호해주고 싶어요 예뻐하니까 네 요즘 정말 너무너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거든요 네 이번 구슬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요 슬픈 예감이란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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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넌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란 믿었어 이미 내 전부였던 너를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나 어리석은 내 욕심 때문에 너를 멀어지게 만든 날 용서해 한 번만 더 나에게 다가와 주기만 난 바랄뿐인걸 내 안에 커다랗게 서 있는 널 이제야 깨달아버린 나에게 그렇게 모자랐던 내 마음은 내게 줄 순 없었어 언제나 넌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란 믿었어 이미 내 전부였던 너를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나 어리석은 내 욕심 때문에 너를 멀어지게 만든 날 용서해 한 번만 더 나에게 다가와 주기만 난 바랄뿐인걸 내 안에 커다랗게 서 있는 널 이제야 깨달아버린 나에게 깨달아버린 나에게